일단 몸통을 그려주고요. 몸통이 이렇게 사알 몸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몸통을 그리는 특별한 인체 도영화 드로잉만의 몸통을 그리는 특별한 방법. 이 방법으로 몸통 아랫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 이런 정도의 각도가 맞나요? 네, 좋습니다. 이런 정도의 각도라면 인체 도영화 드로잉은 정말 정말 다른 이론들에 비해서 정말 정말 간단하고 쉽고 명확해요. 잘 따라오시면은 뭐 이거 그냥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정상적인 위치에 팔이 달려있다고 치고요. 한 이 정도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잘 그려줍니다. 자, 동그라미 두 개. 얘가 어깨가 되겠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라고 쳤을 때 한 이 정도 위치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붙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쇄골 가장자리의 어깨 부분. 쇄골이 뭐 여기쯤에 있겠죠? 쇄골은 보통 이 네모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를 이 중간에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쇄골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나와있는 쇄골을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자, 보통 경우라면은 그냥 안쪽에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약간 운동을 많이 했다. 얘가 좀 운동 좀 했구나 하는 캐릭터일 경우에는 쇄골을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졌으면요. 이제 여기에서 쇄골을 만들어주는데 쇄골은 몸통의 중간, 중간의 아래쪽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아래쪽에서부터 나와서 안쪽으로 이렇게 몸통을 감싸 안 듯이 요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요.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쵸? 명확해요. 뭐, 이거보다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탁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굉장한 팁인데 정말 다 알려드립니다. 네. 하하하하.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쇄골이랑 팔이 붙어있는 부분, 어깨랑, 자, 어깨. 어깨도 뭐 되게 간단해요. 사실 어깨 같은 경우는요. 견갑골이 들어가죠. 견갑골이 들어가는 위치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팔각형으로 살짝 모양을 추가를 해줍니다. 뒷부분만요. 앞부분은 어차피 쇄골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 주시고요. 자, 요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성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견갑골이 약간, 뭐, 여기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볼록볼록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견갑골과 플러스 알파로 승모근의 등의 근육의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뒷부분에 있는 곳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적당하게 그려주시는데요. 어, 그려주는 동그라미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요 동그라미, 여기 안쪽에 요 흐름,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라서 이렇게 크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줘야지 적당한 목의 크기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목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요런 식으로 나오죠. 요런 식으로. 여기서 흉쇄유돌근이 뭐 요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한 요 정도 위치쯤으로 목이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똑같은 동그라미, 맞죠? 자, 이렇게. 그쵸? 그럼 머리가 여기 뭐 한 요 정도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쵸? 이대로라면. 그쵸? 맞아요. 그럼 요 상태에서 목의 중간은 한 여기쯤이죠. 목의 이 전체의 중간은 여기쯤이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부터 뒤쪽으로. 아, 그 여기 뭐야. 동그라미. 팔 동그라미. 팔 동그라미. 자, 요 관절 동그라미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GTA에서는요. 관절 동그라미를 향해서 중간에서부터 쌀 내려갑니다. 자, 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내려가요. 연결되게. 그러면은 얘 자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승모근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요. 자, 내려가서 요렇게 요렇게 붙는 겁니다. 내려가서 요렇게 요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바로 승모근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뭐 이렇게 연결시켜주고요. 이상하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늑골 모양이 왜 저렇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대운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삼각형은 뭐 요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 동그라미 안쪽을 향해서 목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연결.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어떤 모양이 정해져 있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인 형상으로 삼각형인 거지요. 이거는 뭐 어떤 특정한 어떤 모양은 없습니다. 삼각형 동그라미의 중심은 몸통 끝에 걸리게. 그쵸. 보통 평범하게 그리면은 몸통 끝에 걸리게끔 그리는 게 맞는데요. 이 사람이 이 캐릭터가 운동 좀 했다 싶은 캐릭터들은 그냥 쇄골 끝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진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지게요. 이렇게.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얘가 요쯤으로 이렇게 옮겨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운동 좀 했다 싶은 부분들은요. 분들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꺼내서 여길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간 겨드랑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활백은, 광백은이라고도 해요. 자 요놈이 이렇게 등쪽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고요. 자 그리고 필요 없는 애들은 한번 잘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질문하셨던 요런 분들이, 요런 부분들이 인체 강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훨씬 더 구성이 괜찮아지겠죠. 자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인체를 막 움직이게 되면요. 움직임에 따라서 근육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모양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근육들을 도형화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요. 엄청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근육의 구성만 알고 있으면요. 엄청 쉬울 겁니다. 재미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자면, 뭐 애니메이션 학과, 만화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분들. 두 번째로는 약간 올라가서, 이제 대학생들. 대학생분들은 대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회사나, 아니면 일러스트 같은 어떤 취직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또 인체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되는 강좌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 뭔가 취미활동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인체를 조금 더 잘 그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인체 강좌를 통해서, 먼저 뭔가 기본기 실력을 조금 더 다잡을 수 있고, 기본기 실력이 다잡힌 상태에서는, 작가로서의 대비도 노려볼 수가 있는 그림으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간단하게. 왜냐하면 도영화에서 기본적인 액팅이라거나, 인체 동작, 그리고 인체 비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습득을 해놓으신 상태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정말 다양한 근육들의 묘사까지, 근육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면, 정말 실력이 안 늘려야 안 늘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화자찬 장난 아니죠? 뭐 쇄골이 움직이는 거는요, 자 일단 몸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깨의 움직임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습득을 했었죠. 어깨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서 어깨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맞죠? 자 근데 이 어깨의 움직임과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쇄골의 움직임이에요. 자 이렇게 어깨가 정상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을 때는 쇄골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겠죠. 그쵸? 근데 쇄골이 어깨가 약간 올라갔다. 올라갔다라고 하면 쇄골의 위치가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쇄골을 기준으로 해서 쇄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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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몸통보다 바깥쪽으로 삐져나오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팔을 더 위쪽으로 들어 올렸어요. 뭐 이를테면 뭐 한 이 정도로 만세하는 정도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정도로요. 그러면 자 어깨가 뭐 이 정도가 있겠죠? 그러면은 쇄골은 사실 어깨보다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쇄골이 되면 자 여기에 쇄골을 만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쇄골이 올라가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여기에 쇄골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뼈가 여기에 붙어서 자 뭐 사실 뼈가 붙은 게 아니라 쇄골이랑 연결된 견갑골에서 뼈가 붙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견갑골이 이렇게 세모나게 움직이면서 세모나게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뼈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쇄골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팔이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옆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띵띵 자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뺐다 팔을 뭐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쇄골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약간 이동이 된 상태일 수도 있고 뭐 한 요정도 쯤에 있겠죠. 쇄골이 자 요정도 쯤에 있을 수도 있겠고 뒤쪽으로 팔을 뺐습니다. 뭐 이를테면 한 요정도까지 뺐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 어 뭔가 삼두근을 자랑하려고 뭐 요런 식으로 팔을 뺐어요. 그러면 쇄골이 뭐 한 요기쯤에 요런 식으로 붙어 있겠죠. 하여튼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장소에서 조금이란 물에 제가 오늘 잡고 머리랑 요정도 하고 다시 몸